아 꽃이 진짜 이쁩니다 많이 보이잖아요 계곡 쪽에 약간 습한 쪽에 얘는 식물 크기에 비해서 꽃이 커요 꽃 개수도 여러 개 달리고 그래서 더 화려합니다 덩굴은 덩굴인데 얘가 바짝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덩굴이 아니고 직립형인데 보시면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잖아요 근데 왜 이름은 덩굴일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성장하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깔려요 덩굴처럼 그리고 줄기 마디마디에서 뿌리를 뻗으면서 개체를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벌개덩굴 오행애기네요 오행 옅쨰 오행애기 야 어떻게 이런데서 왜 하나밖에 없냐 새들이 씨를 먹고서 여기서 응아한 것 같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씨를 뿌려놨으면은 좀 몇 개 보일텐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오행이 보이면 또 찾아봐야 돼요 아 은근히 덥네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무적에 가팔러요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 광대수염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광대나물 광대나물은 봄에 일찍 꽃이 피는 게 광대나물 요거는 숲속에서 보입니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왜 광대수염이냐 여기 꽃 밑에 보시면은 꽃받침 있잖아요 꽃받침 꽃받침이 길쭉길쭉 수염처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수염자가 들어가서 광대수염이라고 그럽니다 보이시려나 초점이 또 안 맞네 바람이 부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여튼 광대수염 꿀풀과 층층이 꽃을 피는데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정말 은근히 이쁘죠 여기 봐보세요 나비처럼 보이시나요 나비처럼 보이시죠 콩과 나비나물 얘도 나물로 먹는 식물입니다 얘는 성장하면은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여요 요건 피나물 독초 시방이 맺었네요 피나물이랑 비슷한 거 메미꽃 메미꽃은 꽃줄기가 밑에서 하나가 쭉 올라오고 요거는 피나물 자리가 참 좋아요 화면상에도 끝내주죠 여기 많이 다녀갔을 텐데 삶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들락거려도 다 못 본다니까요 숨어있는 거를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숨어있는데 보이는 날은 딱 보입니다 아까운 거는 아 이놈의 외대고비 아까워 맛있는데 외대고비 구분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전 영상에 개별로 다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보시면은 줄기 이 분지점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확실히 나타나죠 그리고 가운데가 홈이 파져있고 이거는 성장한 잎인데 다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다 했더라도 이렇게 자주색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홈이 파졌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거만 뜯어요 아 올해는 뜯으려고 했는데 못 뜯었습니다 여기 하얀 꽃 이건 꽃이 아주 작습니다 그 있잖아요 태자삼이라고 하는 거 개별꽃 큰 개별꽃 그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덩굴성으로 돼 있어서 덩굴 개별꽃 은근히 이쁩니다 자세히 보면은 풀처럼 덩굴로 막 뻗어 나갑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 꽃만 봤을 때는 수수하면서 이뻐요 요게 덩굴 개별꽃 조금 볕이 잘 드는 곳인데 여기도 삼구가 있습니다 삼구 완전한 삼구는 아니고 옆에 자손 같은 데에 삼행이 있거든요 세력이 떨어져서 얘가 완전한 삼구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옆에 자손인데 세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얘는 내두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볕이 잘 드는 곳에 딱 요것만 보입니다 아 이쁩니다 꼬옹의 다리 아재비 노란 꽃이 이뻐요 근데 꽃이 작아서 이게 아 카메라에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꼬옹의 다리 아재비는 뭐냐 메자나무과 꼬옹의 다리는 미나리 아재비과 서로 틀립니다 서로 틀립니다 아 꽃은 이쁜데 이게 영상에 담기가 힘이 들어요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이게 연할때 쌉싸름하니 맛있거든요 식감도 좋고 맛있는데 못드시는 분은 못드시더라고요 어이 요정도 요정도면 되는데 자 요정도면 괜찮습니다 요정도 요정도까지는 근데 요정도도 말고 잎이 피기 전에 하얗게 솜털로 덮였을 때 있거든요 그때가 딱 좋아요 요정도까지는 요정도는 장아찌 이거 장아찌도 괜찮습니다 묵나물에도 괜찮고 요정도는 묵나물 단풍치는 흔해 가지고 다니다보면은 근데 나는 이거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아 이거 죽여준다 죽여줘 아니 어떻게 아 이거야 힘들어 힘드네요 힘들어 이제 사구 딸달린 사구 아이고 야 계속 얘기만 보이더니 마지막에 막 보여줍니다 워쩨쩨 아이고 이뻐 고강나무입니다 꽃이 향이 엄청 좋습니다 달콤한 향 오늘 산행은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ORARS AND FORARS WILE THORST AND PERAS seating